이 영상은 수능 시험에 유익한 정보 같은 것은 담고 있진 않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분들은 가볍게 영상을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영훈 채널의 장영훈입니다. 제가 전에 나의 입시 이야기 해서 제 실기 입시와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 인터넷을 들어가고 하니 드디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되었군요. 그래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네 그래서 오늘은 보잘것없는 저의 수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수능 잘 보지 않았습니다. 망해놓고 뭐 이렇게 당당하냐고요. 난 실기라도 비율이 높았는걸? 그렇다고 해도 사실 수능이 아예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일단 기준 등급은 넘었었고 대신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수가 좀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그 라인의 학교들보다는 조금씩은 낮춰서 지원은 했었죠. 아무래도. 우선 저의 수능날을 열심히 되짚어서 기억을 해보자면 이미 4년은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은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긴 나는데 일단 수능날 아침 저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닭죽을 도시락으로 들고 수능 시험장을 향해 갔었죠. 기억상으로는 갈 때도 올 때고 또 저희 오빠가 운전을 해서 차로 데려다줬던 걸로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교복 안 입고 제가 맨날 입는 검정 바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검정 바지를 입고서 수능 시험장에 갔죠. 교복 입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평소에 자기가 편하게 입고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종교 같은 게 있는 친구들은 십자가라든가 아니면 염주라든가 그런 거를 손에 쥐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튼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험이 시작하고 저는 사실 1교시 언어 영역이 끝나고 지금도 언어 영역이 맞나요? 국어라고 하나? 어떻게 되죠? 저는 7차 교육과정 개성한 마지막 시기에 수능을 본 사람이라 지금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은 뭐 조금 다르죠. 뭐 A, B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때는 수학만 가, 나로 나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난이도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언어 영역을 딱 보고 나서 너무 우울했죠. 두 질문인가 정도를 아예 읽지 못한 상태로 거의 찍어서 했는데 제가 원래 언어 영역을 잘 못했었거든요. 왜냐면 빨리 읽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듣기 영역은 정말 영어도 언어 영역도 얘 뭐지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런 정도였는데 저는 읽고 푸는 그런 게 속도가 느려가지고 두 지문 정도는 아예 못 읽고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리고 수리는 저는 수리는 안 하니까 그리고 외국어 아 난 진짜 영어 아 수능 영어 너무 어렵다. 나는 막 그래요. 수능 영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솔직히 나는 외국어는 그래도 등급이 그대로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등급들이 다 하나씩 떨어져서 나오는 마법 같은 일을 경험했죠. 수능 보고 나서 많이 느꼈던 건 왜 그 수능 보고서 약간 성적을 비관해서 안타깝게 죽음을 택하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뉴스 같은 게 매년 수능이 끝나면 항상 나오곤 하는데 그걸 보면서 솔직히 내가 수능을 보기 직전까지는 아 이게 뭐라고 어떻게 자살까지 택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뭔가 그게 있었어요. 정말 3년을 쏟아부었는데 왜 이렇게 처참한 느낌이 들지 막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이제 저를 태우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엉엉 울었죠. 엉엉 울고 집에 와서 탕수육을 먹었다는 탕수육 맛있지. 맛있음. 뭔가 수능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보기 직전까지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 정말 많은 그런 시험인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질문을 가끔 받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후회를 하냐 라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글쎄 후회를 하자면 정말 끝도 없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주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끝도 없이 후회하고 있기에는 참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계속 후회하고 있기에는 내 스스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도 수능 시험 보고 나서는 굉장히 홈가분한 마음은 있었어요. 저는 물론 실기가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실기만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뭔가 짐을 덜어낸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성적 나오기 직전까지는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성적 나오고서도 좀 어느 정도 제가 성적이 아 내가 예상한 만큼은 절대 안 나오겠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서 정신적인 타격은 적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점수를 수능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다시 보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제 수능 이야기라고 할 건 정말 너무 별게 없어요. 잘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그 얘기는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본 직후하고 정말로 그 년도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수능이라는 거에 대한 후회증? 그 수능 시험에 대한 후회라든가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되게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죄책감 같은 거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비롯해서 그런 마음도 다 들지만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좀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길을 지나왔던 사람들이 해줬던 말 중에 이제 수능이 전부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고등학교 3년 다니는 동안 내내는 그거 하나에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나의 시야가 좁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해야 하나?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 외에 중요한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들 나의 능력 그리고 나를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은 아 내가 하나에만 거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면서 조금씩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 안 좋았던 감정들 이런 것들도 많이 떨쳐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날씨 정말 많이 더운데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 수능 보는 그날까지 부디 감기 관리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어디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꼭 본인이 준비해왔던 모든 것을 시험지에 쏟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갈게요. 안녕